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격주지만 한 주간의 마무리, 금요일을 늘 함께해 주셔서 기자님 볼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가상화폐 시황 여쭙기가 참 무섭네요. KTX, 아, FTX 파산 후 폭풍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죠. 네. 시황 어땠죠? 항상 좋은 소식을 갖고 금요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했죠. 그 흑폭풍이 계속 지금 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반에 코인개코라는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1만 6,700달러, 이더리움은 1,200달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로 보면 전화 대비 0.3% 오르고 이더리움은 1%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주일 전에 비해서는 또 조금 올랐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2주 전에 비해서는 또 한 10몇 퍼센트 떨어진 거. 그러니까 FTX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하락폭이 워낙 컸어서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사건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조금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이 되어가는 중인 거죠? 네. 아직은 어떻게 보면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계속 사건이 어디까지 커질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방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FTX의 파산 신청 이후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조금 반등한 거고.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을 팔고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뭐 업비트나 빗섬 이런 데서 현물로 투자를 하잖아요. 직접 코인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남는 사람들은 선물 투자자들이거든요. 큰 돈을 벌려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런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오는 시장에서는 시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 선물 투자를 하면 1확천금을 누릴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선물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요. 그런데 워낙 숏 포지션이 쌓여 있다 보니까 또 숏 스퀴즈라고 해서 또 잠깐 반등하면 이런 숏이 다 청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세 베팅한 후 투자자들도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TX 파산 후폭풍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출업체 제네시스 캐피털이 자금 유출 사태에 직면하면서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고요? 네.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손자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라는 회사는 여기에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해서 대출 금리로 수익을 내는 업체고요. 이 제네시스 캐피털이 FTX에 맡겨뒀던 예체해뒀던 자금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네시스 전체 암호화폐 대출 잔액이 28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 한 2억 달러 정도가 FTX에 묶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 정도가 묶여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고 나서 제네시스 클로벌 캐피털에서 유동성을 뺄려는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네시스 캐피털에서 출금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출금 중단 직전에 구하러 다닌 자금이 10억 달러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거를 미리 준비금으로 보유를 안 해두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이미 또 나가 있어서 이거를 또 상암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국내 시장을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제네시스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던 자체 예체 서비스 그러니까 고파이의 상품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던데 이건 어떤 소식인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이 제네시스 캐피털에 암호화폐를 맡기는 서비스 이름 고파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고파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를 받아서 이거를 제네시스에 맡겨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수익을 매면 그걸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고팍스가 이날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제네시스의 모든 자산에 대한 상환을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출금 지연은 고파이 상품에만 해당되며 고파이에 예치된 암호화폐와 고팍스에서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고팍스에 맡겨둔 암호화폐가 있잖아요. 그 두 개는 완전히 분리돼 있으니까 고파이에서 상환이 안 되더라도 고팍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한테 맡겨둔 암호화폐는 이상이 없을 거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일반 고객 자산엔 영향이 없다라고 공지를 해둔 상태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지를 했고 공지를 믿어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다 빼버리면 거래소도 망하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거래소가 만약 정말로 분리해서 운영을 했다면 단순히 이런 고파이를 운영했다는 것 말고는 잘못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파이 상품도 사실 처음에 고팍스가 3월에 실명 계좌를 받으면서 그리고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서 고파이의 앞으로 상품 운용을 확대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FTX가 파산한 게 제네시스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게 또 고팍스 거래소까지도 영향이 미친 상황인데 또 일부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FTX 사태 전후로 코인을 대량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기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FTX가 붕괴된 이유가 고객들이 맡겨둔 암호화폐 손을 대서 다른 데 대출해주고 빌려주고 이랬는데 그게 손실이 나니까 못 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자기들이 충분한 암호화폐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준비금 증명을 계속 릴레이식으로 고객들을 좀 안심시켜주게 해서 그런데 이 거래소들이 발표한 준비금 증명에 대해서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거래소들이 갖고 있던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한테 빌려주면서 그 거래소가 또 부풀려진 암호화폐로 이걸 증명을 하고 또 이 암호화폐가 또 다른 거래소에 빌려주면서 또 부풀려진 암호화폐로 증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크립토닷컴이라는 꽤나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도 준비금을 공개했죠? 네. 지난달 21일에 이 콜드월렛에서 이게 아마 일본계 거예요. 게이트 아이오라는 대형 거래소거든요. 여기로 32만 개 이동을 시켰는데요. 일단 여기서 문제가 이 콜드월렛이라는 게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함부로 손을 안 대는 그런 지갑이에요. 일단 거기에 손을 댔다는 게 하나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립토닷컴이 준비금을 공개를 했는데 준비금 대부분이 코인 그중에서도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좀 20%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이누가 가격이 떨어지면 또 준비금에 빵꾸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거래 비중이 20%라는 거는 투자자들의 시바이누 전체 암호화폐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20%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림을 거래하지 시바이누로 거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크립토닷컴이 게이트 아이오에 이더림을 빌려주고 다시 나중에 게이트 아이오가 크립토닷컴에 이더림을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게이트 아이오라는 거래소가 준비금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풀려진 중간에 크립토닷컴이 빌려주거나 혹시 차고 송금을 한 그 이더림으로 준비금 증명을 한 거죠. 이런 의혹도 대기 되고 알겠습니다. FTX 파산이 암호화폐 시장에 불러온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